체중샷 32카운트 투어 볼링카운트 레벨 스텝할게요. 섹션 1 골발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앞 비커버 위드 플립 크로스 사이드 오른쪽 팔 무내리턴 오른발 백 위드 스윗 오른쪽 팔 무내리턴 왼발 백 위드 스윗 오른발 백 리벤 자체에서 톤 터치 왼발 스텝 볼 왼쪽 사운데리턴 크로스 카운트 1 2 3 4 5 6 7 8 8 섹션 2 오른발 오른쪽으로 사이드로 오면서 왼쪽으로 4분의 3 턴 포드 스텝 오른발 포드 스텝 왼쪽으로 2분의 1 턴 위드 스윗 크로스 사이드 오른쪽으로 팔 무내리턴 오른발 왼내리턴 오른발 왼발 피치 왼쪽으로 팔 무내리턴 보면서 오른발 사이드 카운트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왼발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토 포인트 1 4 5 5 6 7 8 9 9 9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11 12 12 12 12 היה 팁스윗 두번 왼쪽 오른쪽 왼발 포드 스텝 오른발 피치 하여ica 속에 풍성에аться 2분의 1씩 끊어 가시겠고 5 виде 2분의 1씩 3개 내게 job 왼쪽으로 존려서 오른발 백 다시 왼쪽 올리브 렛트 하면서 왼발 파워드 스텝 카운트 1 & 2 3 & 4 5 6 7 8 앞 섹션 4 올발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카운트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왼발 힌치하면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카운트 1 2 3 4 5 6 7 8 1 1 2 3 4 5 6 7 8 1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2 2 2 2 4 5 6 7 8 2 2 2 2 2 3 5 5 6 7 8 1 2 3 4 5 5 6 7 8 1 1 2 3 4 5 6 7 8 1 2 3 4 1 2 4 Thank you for watching. 5 5 5 6 7 7 7 10 10 11 13 14 15